흐흐흐, 여긴 강철과의 교환이다. 용계와 천마계를 넘나들며 약탈을 일쌌는 슈라크 해적들이 득실득실한 곳이지, 겨울. 우리가 갇힌 이곳은 배 1층에 있는 감옥이다. 이 옆엔 기관실인데? 흐흐흐흐, 놀랍게도 나흘아흘한 기관사가 용족의 동력원을 사용해 배를 움직이고 있다던데? 간장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 지금 배가 고장이 났어. 배수리 때문에 천마계막의 중간쯤에 잠시 정박 중이라고 하는데. 탈출하려면 지금밖에 없다. 탈출하려고요. 탈출하려고요.